인간은 자기 부모를 죽인 원수는 세월과 함께 용서할 수 있지만 아내와 땅을 빼앗겨 사간 원수는 죽기 전까지 결코 잊을 수가 없다. 마케벨리 군주론에 나오는 한 문장입니다. 자기 재산에 대한 인간의 집착과 집념을 묘사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재산에 대한 집념을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생생한 사례는 오래전에 일이긴 합니다만 60대의 정년을 앞둔 한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수십 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장남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넘긴 것을 섭섭해하게 생각하는데 그 섭섭함이 도를 넘어설 정도로 섭섭함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사례도 부모 사후의 공정성을 심하게 위반하는 재산 분배가 있고 나면 이렇게 특정인들에게는 굉장히 깊은 마음의 상처를 남기는 경우를 저는 주변에서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도 인간의 뿌리 깊은 자기 재산에 대한 침념을 반영하는 한 가지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진가에서 터져 나온 불만의 목소리입니다. 얼마 전에 타기한 한진그룹 대한항공의 고 조양호 한진그룹 전 회장은 한진그룹의 지주해사격에 해당하는 한진칼의 지분을 아들 한 명과 딸 두 명 그리고 부인에게 골고루 나눠줬습니다. 지분율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부친이 타기한 이후에 회장으로 오른 조원대 한진그룹 회장은 주변에서 볼 때 독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누나에 해당하는 분이 반발하는 입장을 강하게 보인 그런 성명서를 냈습니다. 12월 23일 날 조현아 전 부사장은 법무부인 의원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 자료를 내고 조원태 회장이 선대장의 형제간 공동경영 유훈을 어겼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고 조양호 회장의 유훈에 따라서 한진그룹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해서 앞으로 다양한 주주들의 의견을 듣고 해비를 진행해 나가겠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의 직점적인 원인은 연말 전기 임원인사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영복귀가 무산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조현아 전 부사장은 2014년도에 이른바 땅콩 회양사건으로 물러나기 이전까지는 삼남매 가운데서도 가장 활발한 경영활동을 펼쳐온 인물입니다. 아마도 조양호 전 회장이 맞달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한진가의 지분 구성은 조원대장이 6.52% 조현아 전 부사장이 6.49% 조현민 전무가 6.47% 그리고 이명희 고문이 5.31%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단독 경영을 하기 힘들게 지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진칼의 이대주주인 kcgi가 17.29%를 갖고 있으면서 이대주주로서 계속해서 경영권을 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호 지분으로서는 미국의 델탄공이 10% 반도건설의 대호개발이 6.28%를 갖고 있습니다. 외부의 적 앞에서 내부결속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 바로 한진가의 구성원들입니다. 다음 질문은 관전평과 미래 전망입니다. 창업자 세대는 대부분 아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줍니다. 고 조양호 회장은 2세 경영인이었고 글로벌 시각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딸과 아들을 구분하지 않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과 아들에게 거의 균등한 지분 상속을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아들이 충분히 잘 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일찍부터 가졌더라면 아들 위주의 승계계획을 추진하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경영능력을 두고 계속해서 고민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분이 균등하게 나누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룹이 분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고 조양호 회장도 충분히 다른 사례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지분이 균등하게 나누지게 되면 거의 예외 없이 행적안에 이전 투구가 생기게 됩니다. 내부의 갈등과 분쟁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경험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고 조양호 회장은 주변에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지분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그런 점에서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깔끔하게 지분 구조를 정리하지 못하는 데는 나름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지 않았겠느냐. 내부 사정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금 사정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저는 이해하게 됩니다. 재산을 두고 풀리는 행제 간의 그런 갈등은 남들과 싸우는 갈등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번져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남들끼리는 그냥 맞지 않으면 헤어져 버리면 되지만 행제 간은 거의 정오 수준까지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분이 균등히 나누어져 있으면 대외활동에서는 간판급 인물인 조원태 그룹 회장이 나서고 실질적으로 경영권 행사는 공동 경영의 모습을 취해야 분쟁과 갈등을 그나마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상대방도 중요하지만 경영권을 쥐고 있는 조원대 한진그룹 회장이 누나와 동생을 모두 다 포용할 수 있는 안을 수 있는 이른바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할 때 외부의 적으로부터 선대가 어렵게 만든 그런 회사를 지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빌미를 제공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특히 요즘에는 사회 일반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가족 간의 내분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회 시민단체나 일반 시민들이나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한진그룹에서는 현재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상대방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런 회계모니를 친 사람은 조원태 그룹 회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번 연말 인사에서 지분을 6% 이상 갖고 있는 누나를 완전히 임원 인사에서 배제한 것은 그렇게 현명한 선택은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함께 가야 된다 이런 결심을 조원대 한진그룹 회장이 갖고 있어야 다른 외부로부터의 그런 개입이나 간섭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용과 이해와 관대함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한진그룹의 경영자들에게는 필요한 시점이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내부에도 신뢰자산을 꾸준히 쌓아가는 노력들이 계속해서 이루져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